아멘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치 칼렌더라 그러죠. 교회력,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달력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은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보금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일생을 중심으로써 교회가 지키는 중요한 날들을 절기로 기록한 것이 바로 교회력 철치 칼렌더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강절은 언제 시작이고 또한 사순절은 언제부터고 부활절은 어느 주일이다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 바로 부활주일이 지난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Second Sunday of Eas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Easter Monday, Easter Tuesday, Easter Wednesday 즉 하다가 오늘이 부활절 둘째 주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절은 지난 주일이고 지나갔는데 부활절 둘째 주일이 뭐냐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주일이 지났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 강림주일이죠. 펜타코스트라고 합니다. 올해는 5월 28일인데 그 성령 강림주일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부활의 계절, Easter season이라고 부르며 그때 돌아오는 주일들을 Second Sunday of Easter, Third Sunday of Easter 그렇게 해서 일곱째, Seventh Sunday of Easter까지 교회가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숫자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이렇게 숫자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즉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던 그날 임재하셨으며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생의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하며 지켜나가는 것이 이 부활절 시즌의 참된 의미입니다. 사실 부활절 그날은 행사도 많고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부터 말씀대로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플러스 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났다고 끝이 아니라 그 감격과 감동이 계속해서 이어짐으로써 계속해서 우리 삶의 역사함으로써 부활절을 향해가며 사순절을 말씀으로 우리가 보냈듯이 부활절 지난 이 기간도 다시 한번 더 깊은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는 머리떨 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한 하루를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날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늘 그날 같은 하루를 살고 싶다라고 할 만큼 생애 최고의 날이 언제입니까? 내가 태어난 날? 아니면 결혼한 날? 아이가 태어난 날? 그렇지 않으면 첫 월급을 받은 날? 이런 날들입니까?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신 날 그날이 나는 가장 행복했다 그러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날이 제일 좋았다라고 하십니까? 생애 전체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하나같이 옛날 일을 생각하실 겁니다. 가장 행복한 날을 떠올리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차례차례 기억을 더듬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질문을 이 똑같은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구절은 가장 첫 구절 내가 나아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아 된 것 내가 나아 된 것이라는 것은 현재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what I am. 여러분 영어 공부하시면서 배우셨죠? B동사 그 B동사 1인칭의 현재형이 뭐냐? M이잖아요. M I am what I am. I was가 아닙니다. I will be가 아닙니다. 바울은 현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은혜로서 우리가 형성된 내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사하며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에게 현재의 자신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낸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이 흉하다고 저 사람이 가난하다고 저 사람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바울은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내 삶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야말로 현재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행복했지만 지금은 아닌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행복했던 시절 그때가 옛날입니까? 아니면 현재입니까? 예전에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요즘이 더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사람과 현재 행복하게 사는 사람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복된 사람입니까? 말할 나위도 없이 지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만일 예전에 참 행복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은 옛날보다 불행하게 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은 늘 옛날 생각만 하고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살고 싶지 않는 삶을 사는 것과 다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반면에 나는 요즘이 행복하다 요즘이 나의 최고의 시절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 그 분이 복된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행복하다 그러면 그 행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며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대단한 중요한 원리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라는 원리예요. 어제보다 오늘 어제보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해야 복된 인생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발전해야 열매 있는 삶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우리 신앙이 더 깊어야 하고 더 뿌리가 있어야 하고 더 성장해야지만 우리는 신앙의 바른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어제보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은 성도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치관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만 있는 거예요. 지금만 현재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정말 복된 사람이고 나의 나댄 것 이것이야말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정말 멋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현재의 모습에 만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과거의 바울과 과거의 바울과 고린도 전사를 쓸 때의 현재의 바울을 비교해 보십시오 과거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특출한 가문 출신입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증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워서 박학다식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고린도 전사를 쓸 때 그때 바울이 어땠느냐 그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죽여야 할 대상 넘버원이었어요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여러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지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비교할 수 없이 좋아진 게 아니라 형편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옛날보다 지금이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지금이 좋아 핍박받아도 지금이 좋아 힘들어도 지금이 좋아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봐도 전보다 못해진 바울이 지금이 좋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도대체 과거와 비교해서 달라진 그것이 무엇이기에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까 바울의 삶을 돌아보건대 과거와 현재 달라진 것 단 하나는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가 과거에 알지 못하던 잘나갈 때는 몰랐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바울은 내 삶이 변화되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누었던 고린도 15장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장이라고 부르듯이 이 고린도 15장도 별명이 있는데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그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합니다 누가 누가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하다가 8절에 와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신처럼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신 겁니다 담의 색으로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그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하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이 옛날부터 더 좋다라고 말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힘은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분명히 오늘이 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내게 부활의 생명이 약속되었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는데 어찌 오늘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지금이 더 좋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없는데 예수님 때문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의 병대로 고생하다가 건강해지면 옛날이 지금이 옛날보다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건강도요 계속해서 유지되면 좋은데 조금 더 지나면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옛날보다 지금 더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그 돈이 귀찮아질 때가 와요 돈을 쓸 기운도 없어질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과거에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 늦게 학교에 들어가서 많이 배우면 옛날보다 행복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지나면 자신이 쓴 글도 읽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런 것들은 언젠가 힘을 잃기 마련이에요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한 귀중한 보석을 다 훔쳐가 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그 널부러진 현장을 보면서 아내가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참 지혜롭죠 그 아내에게 한마디 말을 전합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잃어버린 보석이 아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보석이 당신과 헤어졌다고 한 방울이라도 눈물 흘릴 것 같아? 아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자신을 위해 울어주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소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들 재산, 명예, 지식,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울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절대 울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몰라줘요 배신합니다 그것들은 언제 새 주인을 만나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삿개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삿개호가 그랬어요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으로 출세했습니다 권력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벌벌 기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그 어떤 것도 그를 위해서 울어줄 것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를 위해 울어줄 분이 그 앞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나무에 걸터 앉았던 그 삿개호를 바라보시고 만나 주셨을 때 삿개호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부정하게 빼앗은 재산이 있다면 내가 네 배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러죠 뿐만 아니라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보다 가난하지만 오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보다 가난해도 전보다 건강치 못해도 전보다 어려워져도 오늘 더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히 우리를 떠나고 재물이 우리 손을 떠나서 새 주인을 찾아가고 우리가 좋아하던 것 다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끝까지 떠나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우려주시고 아니 우려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분이세요 죽어주시는 분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활주의를 지나서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전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세상에 알 수 없는 즐거움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세 번째 부류의 인생이 등장합니다 과거에는 행복했지만 지금은 불행한 사람이 첫 번째라면은 과거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사람이 두 번째입니다 한 부류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부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현재가 더 행복할 뿐만 아니라 현재보다 미래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행복의 날 그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어릴 때 행복했던 기억 중 하나가 소풍입니다 소풍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1년에 한 번 있는 소풍 가는 날이면 그렇게 좋았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소풍 도시락의 최고 인기 품목이 달라진다 그러죠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를 다니던 70년대 말 80년대 초에는 최고 인기 품목이 뭐였느냐 바나나와 콜라였어요 바나나와 콜라 안 믿기시죠 바나나와 콜라 요즘 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다 나도 다 먹기 전에 시큼해져서 버리는 게 바나나입니다 그때는요 1년 가도 한 번 먹기 힘들었어요 콜라 보통 콜라가 아니고요 국제시장 가면 파는 미제 콜라 빨간색 캔에다가 코카콜라 적혀있던 그거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바나나와 콜라만 가지고 오면 인기 폭발입니다 너나 너도 한 입 먹으려고 한 모금 마시려고 그러니 여러분 소풍 가기 전날 얼마나 마음이 설렙니까 내일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내일 소풍 가가지고 이런저런 장기자랑 해야지 맛있는 도시락 먹어야지 그래서 소풍 전날에는 잠 못 뜨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밤새 꼬박 새우고는 빨간 눈 눈 빨개가지고 소풍 날 오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소풍 전날이면은 잠 못 뜨는 게 아니고요 그 어느 날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니 소풍이 기다려지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저도 소풍 좋아했어요 왜 그랬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잠 안 자고 밤새는 것보다 잠을 빨리 자야 내일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잠 못 뜨는 밤이 얼마나 긴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음 두근두근 해가지고 내일이 빨리 와야지 기다려봐야 내일이 빨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 자고 나면은 내일입니다 잠을 자야 빨리 내일이 오는 것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어쩌면은 더 행복한 마음 더 간절한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제일이 마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날이 더 간절히 기다려지십니까 주님과 함께 산 평생이 행복했지만 주님 부르시는 날 그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와 감사로 지금 기다려지십니까 더 행복한 사람 지금도 행복하지만 살면 살수록 더 행복해지는 인생 지금도 좋지만 주님 만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더 설레는 인생 그리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주님 만나러 가는 지금이 최고야 주님 날 부르시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언제가 행복합니까 묻는다면은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앞으로 더 행복해질 겁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겁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묻거든 다 떠나도 날 떠나지 않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